여성열은 퇴진하라 여성열은 퇴진하라 여성열은 퇴진하라 여성열은 퇴진하라 여성열은 퇴진하라 옆에 우리 직원분들도 같이 외쳐주세요 여성열은 퇴진하라 여성열은 퇴진하라 여성열은 퇴진하라 우리 유튜브 분들도 무대 앞쪽에 프레사인을 참았으니까요 그 안쪽에서 시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물에 사귀신 분들 흥에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있어서 자리 역전의 시간을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 고난한 시간까지 할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선을 시키면 힘드신 것 같고요 우리 무대 뒤쪽 저와 기초로 쓰는 순간을 잡았니 소리가 빤빵하게 잘 들리니까요 약속에서 매주 말씀은 그저 처음으로 넘어서도 자리를 잡아주시고 우리가 자기의 승인대로 역전이 더 차선을 반복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의 이 정체사에 우리가 다 자체로 우원할 계기를 목소리를 크게 개최하게 맡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설정의 세포링 브리스 자체측으로 제가 쿨피캣을 맡기는 억제했고요 쿨피캣이 정치적인 모형이라서 찍지 못하겠다고 바로 어제 국민들이 이미 쿨피캣이 국민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왜 왔어요? 윤석열 정부가 정말 치졸하게 소피캣 업체를 가지고 압박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치졸한 정보를 사업한 수리야 태국기 끝난다고 국내역도 못 받을까? 치졸하게 소피캣 업체에 전화해서 압박을 주고 오늘 축구 중판을 방해하기 위해서 제국장들이 경제 공식의 생활을 통해서 불이 흥동해 생활을 밝힐 수도 있겠습니까? 아니요 이 코로나 증권을 발을 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허전에서 방해하는 유석열은 태진아! 태진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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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어넣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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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대상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.